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귀엽다. 아, 안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없으신 분들 뒤로 가실게요.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생각하고 당연히 먹었죠. 강아지. 강아지. 안녕하세요. 맛이 아파. 12번까지. 축하드립니다. 12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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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번호 없으신 분들 봐줄게요. 번호 없으신 분들. 번호 없으신 분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래 기다렸어요 아 왜 왜 기다렸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I love you too 안녕 다 왔어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언니 나 왜 이렇게 놀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요 여기 있구나 고마워요 고마워요 우리 와줘서 안 춥죠? 괜찮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V이요 V이요 V이요? V이요? V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없는 분들 뒤로 가주세요.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다들 오늘 꼭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 잠시만요. 소만들 아니시면 불을 빠져주세요. 아님lez! 이럴게요. 완전 랜덤이다 이거 아니 아니요 아니 문을 뒤로 갈게요 일본 보도스들은 12분만 추천해서 나눠드릴게요 재밌어요 예비 17번이요 17번 예비 18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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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21번이요 예비 23번 예비 18살 한 번만 만들어주세요 예비 25번이요 완전 끝에 계신다 지인이 한 명 받은지 더 웃으래요? 아무튼 여름 아니죠? 예비 22번이요 22번 2번 축하합니다 이게 이렇게 다르냐? 예비 26번이요 구하시려 다gren다리를 깜짝 놀랐어 비가 이제 미친다 비가 오히려 많아 비가 15번째로 비가 14번이요? 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 비가 5번째로 흐흐흐흐하 비가 5번째로 많이 안 힘들었어 13번이요? 14번? 13번이야 13? 13! 13! 어? 축하해요! maybe 10번이요 10번이요 여기요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이에요 몰라요 예비 31번이요 선 아니 예비 뒤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31! 오늘 시간제에서 끝까지 체계하는 듯이 너무 좋아요 오늘 전 처음 택배 왔어요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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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앞으로 자주 남아주실 수 말 하나 더 네 이제 세상에서 제일 끝까지 해야될다고 했는데 어떤지 오늘 만나셔서 너무 좋아하셔서 저는 오늘 갑자기 예쁘고 알겠죠? 당연히 진가로 그럼요 어제 이건 비밀이에요 너무 고마웠어요 αν 오늘 오늘 고마워요 안녕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녕 안녕 사랑해요 안녕 안녕